안녕하세요 알로에너 언니에요 가을이면 선선해진 날씨에 자주 외출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갈 때 우리 아이들도 평소보다 가볍고 편하게 입어주면 정말 좋겠죠? 야외 활동을 할 때 입기 좋은 알로에너의 옷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알로는 누가 좋아요? 누군요 알로가 좋아요? 우와 너무 멋있는 친구가 나왔네 이렇게 탱거루 포켓에 인상적인 맨투맨 티셔츠와 가을 머스테브 아이템이 야상 점퍼를 툭 걸쳐주면 손쉽게 스타일링 끝! 자 다음 옷은 짠! 프린트와 레드 안감이 멋스러운 동구리 퀼팅 패딩 점퍼와 다이마로 데닌 스판 소재에 활동성이 좋은 배기바지까지 매치하면 유니크하면서도 보온성까지 높인 외출력이 완성됐어요 캐릭터 자수가 귀여운 데님 셔츠는 이너나 아우터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요 유니크한 후드 티셔츠에 통이 넉넉한 일자핏의 팬츠까지 매치하면 멋진 가을 피크닉 룩이 완성되죠! 완성되죠! 알루앤루의 데님 오버로일 원피스 역시 잇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니트나 가디건으로 함께 매치해주면 더 멋지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가볼까요? 가을 나들이 갈 때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 무엇이 있을까요?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뒤쳐서 카시트에 앉아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해요 졸릴 때엔 잠깐 차를 세우고 다같이 스트레칭을 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들은 전국 알루앤루 매장과 제로투세븐 닷컴에서 만나보세요 알루랄라 알루루랄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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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